저희가 아는데 그 말에 비하스가 우리 선수들이 총으로 잘 못 쏴요 라고 총을 줘서 총을 잘 못 쏜다는 얘기하니까 사격선수권대회에 나가서 거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총을 잘 못 쏜다 혹시 이게 우리 선수들이 총이라 잘 못 쏴요 라고 들으신 건 아닌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예 예 예 예 선수들의 예 전혀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우리는 무기와 상관없다 이런 취지가 아니었고 그냥 사격선수권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 뭐 이렇게 실력이 이렇게 뭐 이렇게 뛰어난 건 아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 그런 의미였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곧 위에 이제 뭐 한단 끝나고 나서 얘기 나눈 것들은 우선 이번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에 이제 담임팀으로 나가고 공동 입장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같이 이런 저런 교류를 같이 함께 하자 이런 합의사항과 관련해서 우선 지금 우리가 OCA하고 아시아 올림픽 기구하고 협의회 라고 부르나요 평의회 거기하고 그런 문제 관련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좀 더 그쪽하고 다시 한번 또 협의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공동 입장 뭐 한반도기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남북이 같이 한 입장으로 잘 제시해 나가자 그런 취지의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 지난 어제 산림협력회담까지 7차례인가요 회담이 열렸죠 고위급회담부터 시작해서 회담이 열려서 합의사항들이 잘 나왔는데 회담을 좀 더 더 실용적으로 좀 더 빠르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김 부위원장은 북측도 좀 더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남측도 좀 더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그런 협의들이 좀 더 신속하게 실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얘기였고 거기에 이제 또 합의된 내용들을 양측에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이행을 통해서 우리 남북의 모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한번 다시 그동안 진행됐던 고위급회담 또 장성국 군사회담 그 다음에 철도 도로 산림협력 이런 회담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짚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연락사무소 또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 관련해서도 거기에 이제 실무적으로 좀 서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서로 역지사지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하나 다 같이 풀어나가자 하는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연락사무소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개소 준비 또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서로 하나하나 같이 역지사지 하는 그런 입장에서 풀어나가자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축에서 좀 더 신속하고 실용문적으로 잘 준비해서 하자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야를 좀 특정해서 얘기한 게 있었나요? 회담 전반에 대한 얘기였는지 혹은 아니면 철도 도로나 우리 특정한 어떤 분야에 대한 뭐 특정한 어떤 한 분야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기본적으로 같은 얘기를 했고요 같은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또 이게 처음 이제 이런 분가회담이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 회담이어서 서로 상대 측 입장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서로 자기 준비한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뭐 속도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빨랐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을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풀리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판문점 선언 이행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남북관계 속도를 내자 좀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받으신 것 같은데 상담 시간이 꽤 길어서 그런 것들 그동안 논의됐던 합의사항 중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다시 짚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7개 회담이 되다 보니까 그거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거기에서 한 것 중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얘기만 해도 꽤 길죠 혹시 새로 얘기를 하셨다거나 구두로라도 또 합의가 된 그런 내용이 혹시 없나요? 일정 남북관비 일정 관련해서 새로 합의된 것까지는 없고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예정돼 있는 통일농구대 가을 또 그런 거 그다음에 국제개술단 서울공연 그런 것들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서로 협의를 해서 좀 더 차질 없이 준비하자는 국제적 시점까지 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정하자 빨리 정해서 빨리 또 신무협의를 시작하자는 그런 정도 얘기였고요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남북 고위급 회담도 또 조만간 개최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걸 구체적으로 또 잡아줘야 되니까 뭐 그런 필요성에 대한 정도 그건 그쪽에서 먼저 제의를 한 건가요? 추가 고위급 회담이? 뭐 누가라고 뭐 먼저라고 할 것보다 고위급 회담이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위급 회담 성격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그런 거를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때 고위급 회담 6월 1일 회담에서 합의됐던 회담이나 그런 것들은 쭉 한 번 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속도를 더 내고 또 구체적인 그런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한 번 고위급 회담에서 그런 걸 좀 협의해서 정하자 하는 그런 정도 얘기가 또 있었고요 장관님 되게 유명한 시점인 것 같은데 혹시 북미 대화 관련해서 좀 북미 대화 관련해서 얘기가 있으신 건가요? 북미 대화 관련해서는 진짜 아주 그냥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얘기만 있었습니다 권표 장관 와서 만나서 거기에서 또 북측은 북측 나름대로 잘 협의를 할 것이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김용철 부위원장이 먼저 장관님한테 입구를 해주시는 건가요? 권표 장관 와서 잘 교환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예 뭐 그런 얘기는 뭐 김용철 부위원장이 먼저 먼저라기보다는 김용철 부위원장이 일정 관련해서 본인이 내일은 또 그런 일정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선 또 거기대로 미국 측과 잘 협의를 할 것이다 하는 본인의 입장이라는 거죠? 본인의 입장? 예예 남북미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홈표 장관을 만나는 일정에 대해서 묻혔다는 말씀 예예 그러니까 내일 저희가 여기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 본인은 내일도 그런 일정이 있으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쨌든 그 뭐 저 미 측과도 잘 협의를 할 것이다 뭐 그런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같이 이렇게 선순한 구도로 굴러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에서 미국과도 잘 협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일정이 남아있긴 한데 국무위원장께서는 일단 농구 행사는 못 오시는 것 같아서 좀 못하고 있고요 근데 또 그래도 어쨌든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에 박근 중에도 교환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뭐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반적인 행사장 봐도 그렇고 또 이렇게 북측 나름대로 오늘 뭐 부위원장하고 제가 또 만나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것도 그렇고 북측 나름대로는 상당히 성의 있게 우리 농구 경기대회도 그렇고 또 남측에서 온 대표단과 관련해서 북측의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에 내려가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약간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모르겠군요 그렇게 보면은 내일 또 평가가 없을 수 있다는 그런 뭐 그렇게까지 뭐 그거는 뭐 지방에 있다 할지라도 또 뭐 그렇게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런 뭐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뭐 아까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OCA이랑 잘 협의를 하겠다 이 정도로 네 OCA하고 아직 협의가 좀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또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입장을 OCA하고 같이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잘 협력해 나가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Innovative 감사합니다.